안녕하세요. 6시내 다육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여기 팔로워 다육 농장 영상을 이렇게 또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예쁜 다육이들 많다고 댓글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 수 있는 영상 한 편 더 올려드리니까 쭉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장이 조만간에 좀 다른 곳으로 이전을 또 준비를 하고 계셔서 아직 농장 주소는 비공개로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 담는 아이들은 다 택배가 또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택배로 받아보시고 나중에 이전을 해서 또 좋은 곳에 또 오픈하시면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또 5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며 독일 샴페인 선물로 드리니까 제가 또 잠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다육이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독일 샴페인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와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게요. 미니도 아니고요. 이렇게 완전히 거의 제가 볼 때는 중품 이상 거의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여러분 독일 샴페인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대박이죠. 서비스 품목. 와 서비스라고 하기에도 참 너무 스케일이 크네요. 네 또 선물까지 잘 받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중에 이거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매비나금 군생인데요. 일반 매비나금이 아니라 황금 매비나금이네요. 이게 지금 특가로 만원인데 6,000원의 가격을 내려주셨는데 매비나금도 사실 6,000원이면 가격대가 너무 괜찮은 건데 와 이거 여러분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보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원래부터 이렇게 좀 황금색이 나오는 아이들인데 너무 신기하고요. 색깔이 진짜 그동안에 그 매비나금에서 볼 수 없었던 색이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그마한 아이들이지만 진짜 짱짱하거든요 여러분. 와 너무 괜찮다. 매비나금 6,000원 특가입니다. 여러분 황금 매비나예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저희가 여기 농장 와서 이 황금 매비나금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또 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6,000원으로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짚시금 군생입니다. 짚시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와 이거 지금 여러분 짚시금이에요. 7,000원인데 가격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게 아직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거 여러분 한 1년도 아닌 가을 시즌만 지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얼굴 사이즈도 커지고 진짜 짱짱해질 텐데 이게 그냥 짚시 군생도 아니고 짚시금 군생인데 가격이 7,000원이면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여기 얼굴이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다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빼서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샘플 하나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집시금 군생은 7,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짱짱하게 너무 좋다. 그리고 콜로라빈 철화인데요. 특가로 써있네요. 2만 5,000원입니다. 이게 가격대가 훨씬 더 3만원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2만 5,000원의 콜로라빈 철화 콜로라빈 자체가 여러분 진짜 예쁜 아이들인데 여전히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지금 여러분 2만 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철화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워낙 세력이 다 진짜 좋은 아이들이어가지고 어떤 거를 구매하시더라도 2만 5,000원이면 너무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예쁘죠? 이런 것도 다 예쁘네요. 하나하나씩 보더라도 다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맥자포예요, 여러분. 맥자포 7,000원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제가 이게 오자마자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생기고 너무 고급지게 얼굴이 생겨가지고 가격대가 얼마나 되나 했는데 7,000원 정도면 이런 거 너무 예쁘게 키우기에 진짜 좋네요. 색깔 보세요. 맥자포. 진짜 제가 여기 농장 와서 이 맥자포는 이름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7,000원인데 군생은 한 2두 이상 정도 되는 군생은 만원에 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좀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군생으로 키워보실 분들은 군생으로 주문을 하셔도 괜찮대요. 맥자포는 7,000원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여기 옆에서 보면 더 예뻐요. 색깔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이게 제가 농장에 오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제 눈을 사로잡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지금 볼이래요. 이게 볼이어서 그런지 얘네들 수영 자체가 좀 오므라져 있는 수영인 것 같거든요. 이거 볼 8,000원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와 진짜 예쁘다. 색감이요 약간 핑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말 고급스러운 형광 핑크가 들어간 그런 느낌 핑크가 아니라 완전히 레드 주황이네요. 레드 주황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여서 이거 8,000원이고요. 사이즈가 좀 커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15,000원이네요. 여러분 제가 여기 농장 와가지고 이 볼도 처음 보는 품종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사이즈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 이게 옆모습을 저는 이제 가까이서 옆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너무 연꽃같이 생겼죠. 연꽃 연꽃 오므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농장에서 딱 이거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볼입니다 볼. 그리고 스타마크가 있습니다. 스타마크 군생은 이거 12,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스타마크 자체가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또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좀 커지고 또 군생 아이들은 12,000원에 또 판매를 하시는데 옆에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 조금 작은 사이즈들은 외두로 농장에서 지금 5,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약간 취향껏 색깔은 이렇게 또 예쁘게 물이 듭니다. 네 스타마크는 좀 사이즈가 있는 군생들은 12,000원이에요. 네 워낙 뭐 색깔 너무 예뻐지는 아이들이니까 춥스 철화가 있네요. 워낙 춥스 철화는 초록한 감이 있지만 춥스 진짜 빨개지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철화로 참 키우기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춥스 철화 예뻐가지고 아우 요거 진짜 빨개질 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귀염귀염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인데 요정도 사이즈가 보통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춥스 철화는 네 6,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미스 진이에요. 미스 진. 얼마나 예쁘면 미스 진이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보통 다 이두 군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스 진. 제가 사이즈 한번 이렇게 이렇게 가로 사이즈를 재는 거라서 이렇게 가로 사이즈 한 6cm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 진. 미스 진은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게 진짜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게 워아이니거든요. 워아이니가 원래 가격이 진짜 비싼 아이들인데 요게 지금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요것도 여러분 만 원인데 5,000원으로 워아이니를 주신다고 합니다. 미스 진이 여러분 진짜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이거 워아이니를 사실 5,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거든요. 이거 여러분 잘 키우시면 너무 사이즈 좋은 아이들로 잘 키우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크기 잘 선별해서 훨씬 더 크기 좋고 예쁜 아이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5,000원에 워아이니는 받아보실 수 있어요. 레오파드 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5만 원인데 지금 3만 원에 와 아 레오파드 금이구나. 대박. 음 여러분 가격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금도 와 보시면 금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금 중에서도 사장님이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좋은 금으로 여러분들 다 보내드리니까 와 레오파드 금이구나. 요즘에 정말 금이요 없어서 판매가 못할 정도로 정말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와 레오파드 금 5만 원인데 2만 원이나 할인이 됐어요. 요런 건 진짜 금 너무 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금 선별해가지고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엘라 금이 있어요. 역시나 5,000원에 판매하시는 겁니다. 미엘라 금. 사이즈가 지금 제가 풀분 사이즈를 좀 재드릴게요. 7.5 정도 되는 풀분 사이즈이거든요. 요렇게 제가 요렇게 딱 보면 7.5 정도가 되는데 여기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엘라 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이 베르테르네요. 와 진짜 이름도 너무 예쁘다. 18,000원으로 가격을 내려주셨는데요. 와 요거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왜 베르테르인지 느낌이 오네요. 진짜 너무 여성스럽다. 다육이가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게 지금 얼굴 지름이 한 5cm 정도? 5,6 정도 되는 요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요렇게 풀분 사이즈가 자 제가 하나를 딱 보여드리면 요정도 지금 풀분 사이즈이거든요.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핑크 스팟입니다. 핑크 스팟. 요거 지금 다 군생인데 3도 이상 다 되는 아이들이네요. 아우 핑크 스팟은 이름 너무 이름도 너무 예쁘지만 진짜 진짜 예쁘게 핑크 감이 정말 환상적으로 예뻐지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요거 지금 9,000원이거든요. 여러분 핑크 스팟 군생 아우 너무 예쁘다. 요거 그냥 작은 콩본에다가 여러분 딱 분갈이 해가지고 조금 더 단단하게 잘 키우시면 아우 색감이 뭐 진짜 기가 막히게 이게 피멍 들면서 물 들거든요. 지금도 이 핑크 감이 너무 예쁘지만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되면 피멍 들면서 진짜 예뻐지는 아이들이어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저는 핑크 스팟이에요. 너무 예쁘게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이고 요거는 보니까 핑크 니모 군생이거든요. 가격은 8,000원인데 아직은 이렇게 좀 미니미니한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핑크 니모 핑크 니모 네 이름도 너무 귀엽다. 핑크 니모 네 요렇게 귀염귀염한 미니 군생입니다. 8,000원이에요. 얼굴 조금 더 자세하게 요런 거 보여드릴게요. 색감 얼마나 예뻐지는지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조금 새로운 장소로 네 와봤는데요. 특가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다육이들이 또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도 또 선별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 대박인게요. 여러분 말간이잖아요. 말간 말간이 가격대가 사실 워낙 비싼 아이들이어가지고 정말 갖고 싶어도 약간 꿈에 그리는 그런 품종이었거든요. 가격대가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아이들인데 요거를 말간 군생인데요. 그냥 2만원에 주신대요. 이게 3만원도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제가 3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박 이거 2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말간 그리고 이 정도 요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말간이 뭐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많이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말간 군생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와 여기는 이제 정말 비밀의 장소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비밀의 장소인데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특가로 주실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와 이거 기회를 놓치시면 이 가격에는 못 사실 것 같아요. 말간 군생은 특가로 2만원입니다. 여러분 골드 젤리도 6천원에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골드 젤리가요. 지금 이렇게 얼굴이 작아도 젤리로 예쁘게 다져지는 아이들 정말 올해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골드 젤리 네 요거 6천원입니다. 야 이거를 6천원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워낙 가격대가 비싼 아이들만 봤었어가지고 네 골드 젤리 여러분 자 여기 안에서도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잘 문의하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스텔라다 스텔라 여러분 이거 5만원인데 그냥 3만원에 주신대요. 와 지금 이렇게 앞에 가시면서 가격표 써주고 계시거든요. 오 대박 스텔라가 사이즈 여러분 요정도 큰 사이즈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사이즈를 좀 대보면 한 12cm? 네 요거는 조금 더 큰 것 같고 요정도 사이즈 네 한 12-13 네 되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와 요거 지금 3만원에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사이즈 대박 와 스텔라는 아시는 분들은 네 그 이름값을 하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음 여러분 스텔라 3만원입니다. 진짜 할인 많이 됐네요. 산협 첼로예요. 이것도 특가네요. 15,000원에 주신대요. 이게 이제 시중가가 2만원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와 첼로도 너무 예쁘다. 요게 사이즈가요. 한 7,8 정도? 다 사이즈는 워낙 이제 농장이 큰 농장이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다육이가 진짜 많으시네요. 네 이왕이면 이제 가지고 있는 다육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아이들 선별해가지고 또 좋은 사이즈의 다육이들을 또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예쁜 다육이 또 저렴한 가격 또 특가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가예요. 와 진짜 마디밭 꽃밭이에요 여러분. 오 대박. 요게 완전히 마디바 지금 특대거든요 여러분. 와 이거를 여러분 이거 지금 15,000원에 주신대요. 이게 지금 와 사이즈가 한 19? 네 19 되네요. 지금 와 이것도 한 19, 2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요 마디바를 특대를 15,000원에 주시고 보니까 요런 아이들은 지금 군생이거든요. 여기도 군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두 군생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요거는 이제 2만원 군생은 2만원이고 그냥 요렇게 외두로 되어 있는 요 마디바 하나는 15,000원에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소개했던 마디바 중에 가장 특가인 것 같네요. 와 이거 이두 좀 보세요. 오 보통 이 정도 하면 와 가격 4, 5만원 정도는 했을 텐데 진짜 특가네요. 말도 안 돼. 이거 15,000원이면 말도 안 돼. 진짜. 여러분 혹시라도 마디바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건 놓치시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진짜 크거든요 사이즈가. 와 대박. 대박. 그램닌금입니다. 그램닌금. 요것도 시중 가격보다 정말 저렴한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램닌금은 1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램닌금. 그래서 마디바. 네. 저렴하게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또 군생이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군생이어서 삼두도 있고 요 정도 지금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정도 마디바 군생은 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저렴하게 또 사실 분들은 5,000원으로 주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다. 이게 이건 또 5,000원이네요. 5,000원. 오 그리고 요 아이들은 화녀 플로라인데요. 진짜 특가다. 이거 7,000원에 주신대요. 오 이게 플로라 자체가 가격대가 짱짱한 아이들인데 여러분 요게 지금 약간 빛시즌이어서 이 정도 가격에 플로라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에 한창 물들어있는 아이들이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 2만원 이상 했었던 것 같거든요. 플로라가 대박이다. 이거 지금 7,000원에 주시는데 와 이거 여러분 혹시 지금 영상 꾸준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와 이거 플로라 진짜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뻐지는 아이들인데 와 플로라 아 이거 플로라는 저도 특가루 하나 사가야겠네요. 진짜 플로라 예쁜데 예쁜데 가격대가 좀 짱짱해서 저도 농장에서 구경만 하고 또 이제 안 사가지고 올 때가 좀 종종 있었었는데 플로라는 진짜 너무 가격 진짜 좋네요. 네 7,000원입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풀분 사이즈가 요렇게 한 8cm 정도 되는 풀분 사이즈이니까요. 요렇게 큰 사이즈 아이들도 잘 선별해서 보내주시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네 7,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건데요.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특가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름 홍등인데요. 요즘에 이름 좀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입꼬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홍등도 지금 없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요 홍등이 지금 이렇게 입꼬지로 나온 아이들 외두는 2만원이고요. 이두로 나오는 아이들은 지금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달라고 하는 애들이 정말 많지만 보내드린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 홍등을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가격에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얼굴이 새빨개지고요. 정말 이게 꽃 한 송이처럼 예뻐지는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대박이죠. 홍등입니다. 홍등. 그 이름만 들어도 어머나 어머나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직 작지만 얼굴이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인기가 있는 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홍등 외두는 2만원이고요. 네. 이두는 3만원이에요. 와 여러분 제가 이거 홍등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예쁘게 성장하는 홍등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입장이 이렇게 지금 말려 들어가면서 진짜 독특한 입장을 또 가지고 있고 지금도 예쁘지만 여기서 정말 빨개져서 그야말로 정말 붉은 꽃 한 송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진짜 많은가 봐요.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 없어서 못 파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 진짜 키워보고 싶었는데 구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가격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하네요. 네.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힐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스카넬리를 만원에 판매하신대요. 토스카넬리가 아직은 조금 작은 사이즈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막 입장이 길어진 아이들하고는 또 다른 좀 짱짱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보기에는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좋네요. 토스카넬리 굉장히 독특한 색감과 또 잎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토스카넬리도 참 인기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이죠. 요거는 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스카넬리 그리고 장미금입니다. 요거 지금 5만원인데요. 역시나 요거 장미금 훨씬 더 가격대가 네. 비싼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장미금은 5만원입니다. 요기 이제 농장에 금다육도 정말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요렇게 금다육 아이들 한번 영상 찍어서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영상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장미금은 5만원이에요. 미니마 철화는 18,000원입니다. 네. 미니마 철화. 미니마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시는 또 품종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니마 철화는 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또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18,000원으로 가격을 좀 내려주셨어요. 요거는 18,000원입니다. 미니마 철화. 세엽 간도리스 철화도 있어서 제가 영상에 좀 담아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붉은빛하고 주황빛이 되게 예쁜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세엽 간도리스 철화는 요것도 이제 지금 만원이고요. 네. 철화로 키우기에 굉장히 품종이 건강해가지고 쉽게 또 키울 수 있는 철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가 진짜 귀한 아이들인데 농장이 많이 있네요. 요거 아레나스거든요. 여러분 아레나스. 얼굴이 살짝 백봉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또 얼굴 굉장히 크게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인데 철화들은 또 되게 귀하거든요. 요거 지금 5만원인데 4만원에 가격 할인해가지고 아레나스 철화는 4만원에 지금 판매 가능하다고 해요. 요렇게 철화도 있고 얼굴 쌩얼들도 요렇게 다 섞여있어가지고 요것도 너무 예쁘다. 요거 보세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4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철화입니다. 아레나스. 오늘 이렇게 팔로워 다육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쁜 아이들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즌상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해드릴 수 있는 품종이고 또 이전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특가네요. 특가. 이렇게 또 예쁜 다육이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으니까요. 키우고 싶었던 다육이들이 있다면 진짜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가격이 있을 때에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쁜 다육이들 또 점찍어 놓으셨다면 주문 한번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내드리지만 제가 어제도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또 1편, 2편 팔로워 다육으로 검색하셔서 쭉 다양한 다육이들 한번 더 확인하시고 또 한꺼번에 주문을 해보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 다육은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